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 권리 주장 플러스 프랑스 전력공사 진정 제기, 체코 원전 최종 계약 무산대나, 핏, 웨스팅 잔해 왜 테슬라의 기품을 버리고 에디슨의 야비함을 취하려 하나입니다. 우리 체코 원전 최종 계약 무산될까요? 지금 떨어진 두 명이 다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이 아닌 서러움인가요? 미국하고 프랑스가 전부 태클을 걸었어요. 웨스팅하우스, 어렸을 때 웨스팅하우스 냉장고 썼는데, 이미 좋았는데 웨스팅하우스 냉장고 쓴 것도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제가 지금. 웨스팅하우스, 그 뒤로 뭐 가전은 안 만들었죠. 가전 다 떼고 원전으로 갔지만, 예전에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어릴 때는 밀레니, 웨스팅하우스니 이런 거 외제 썼었어요. 미제, 그때는 미제 독일제 이런 것들. 그때는 삼성전자, LG전자, 뭐 지금 정도처럼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쓰는 집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웨스팅하우스 썼는데, 이미지가 안 좋네요,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미지 때문에 좋았는데, 웨스팅하우스의 홈페이지에 체코 원자력 입찰 결정에 항의 나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 도입을 위한 IP 보험 및 수출 동제 의무 재확인으로 해서, 바로 그 뭐 맨날 얘기 나오고 있는 펜실베니아잖아요. 그렇죠?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리 컴퍼니, 지금 체코 반 독점국의 한국 수력 원자력을 두 코반이 발전해서 신규 원자로 두기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결국 이거죠. APR-1000, APR-1400 플랜트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허가한 제네레이션2 시스템 8공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KHNP는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기반 기술을 소유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만이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수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게 다 APR-1000이나 APR-1400에 적용된 기술을 이번에도 적용됐다고 우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국 수력 원자력은 자신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원천 기술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한국항공우주도 결국에는 원천 기술 같지 않으면 평생 한국형 전투기라고 만들어봐야 수출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뒤로 가겠습니다. 원전 기술을 못 가진 것을 원통에 할 수밖에 없죠. APR-1000 가압수령 원자력, APR-1000 PWR,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전, 자기네 원전이고, 결국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전성, 경제적 경쟁력 확보, 개선되고 더 효율적 운영. 당연히 홈페이지에는 좋은 얘기만 써 놓지 누가 여기다가 단점을 써놓겠습니까? 어쨌든 다 세계가 좋답니다, 자기네가. 이점이 있답니다.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여기 기술을 걸고 넘어진 게 여기 있죠. 아까 어디 갔네요. 그 80. 여기 있네요. 이거, 시스템 80 플러스 플랜트 설계 기술. 이거를 한국수력 원자력이 지금 만든 테코에 수출하려는 원전에 쓴 설계 기술이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그러니까 우리 서라고 하시는 마음대로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한 끗 차니까. 이걸 북한이 이용하면 핵무기를 개발해보는 것이고 착한 사람이 쓰면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차를 제대로 타는 사람은 이동수단으로 쓰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살인무기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맞죠. 이게 원자력이라는 게 발전되면 핵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지금 정말 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한국수력 원자력의 기술에 태클을 거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게 계속 이겁니다. 자기의 설계 기술을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저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또 태클을 걸었어요, 지금. 거기다 프랑스도 태클을 걸었어요. 지금 이 3개가 붙었었죠.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프랑스 전력청하고 한국수력 원자력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있었는데 프랑스를 포기하고 한국수력 원자력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도 진정을 제기했어요, 지금. 프랑스는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도 않았어요, 지금. 프랑스가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도 않아서 언론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프랑스 전력공사가 한수원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 체코원전, 수주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아까 저기 또 똑같은 데 제기했어요. 체코 반독점 사무소의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프랑스나 미국이 가져갔으면 서로 걸었겠나 싶습니다. 프랑스가 가져갔으면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에게 뭐라고 했을까.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을 때 프랑스 전력청이 웨스팅하우스 보고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둘이는. 우리나라니까 이러는 것 같아, 지금. 강대국이 아닌 슬픔이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4개의 원자기가 완전한 상업운전 기록을 사용한 AP1000 원자료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중앙전력망에 1기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오늘날 사용 가능한 가장 진보적인 기술을 대표한다고. 어쨌든 AP1000 원자료가 대표 아이템이라고 계속 여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다 덮으면 이제 동그랗게 되는 것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한하게 중국, 중국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지어놨어요, 원전을. 중국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데고. 옛날에 잘 나갔으니까.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인도도 다 지어놨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도 원전을 지금 만들어야 될 때,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위협을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결국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서 한국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고 공기가 오래 걸려도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건 강대국의 논리라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미국을 선택하면 그만큼 이점이 있으니까 쟤네들이 엎드리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왔습니다. 같은 유럽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프랑스랑 독일이랑 완전히 갈렸죠. 독일은 원전을 싫어합니다.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도 그래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프랑스의 정부만 원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그냥 이런 강 옆에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미쳤어요? 우리 동네에 강 흐르는데 원자력 발전소 개발한다고 하면 다 뛰쳐나와서 들이 눕죠. 그런데 프랑스는 이걸 그냥 국민들은 이 프랑스의 원전이 자기네 나라와 자기 마을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원전을 이렇게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 전략청이 떨어진 것도 끝까지 지금 또 포기를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의 에너지원의 자존심이자 국민들이 지금 지지하는 건데 한국한테 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놨어요.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지 최종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계속 태클을 걸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이외에 최종 계약자가 불발되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UA 바라카 원전이 있잖아요. 아라배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레퍼런스인데. 그럼 왜 이때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기술이 이때는 안 가져갔을까? 당연히 그때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썼으니까 이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수주를 했나? 어떻게 수주를 했을까요? 엄청 퍼졌죠. 이때라고 태클을 안 걸었을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가? 웨스팅하우스가 이때도 태클을 걸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당시 모에 사는 도시바였거든요. 일본의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갖고 있었어요. 결국에 도시바랑 웨스팅하우스의 설비를 싹 다 사가지고 내용물은 전부 걔네들을 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이걸 따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를 갖다 주면서 따낸 거라고요, 이것도. 그래놓고 이제 또 20년 뒤에 또 이제 이때보다 훨씬 더 진화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태클을 건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아, 테물린에 대형원전 최대 4기 건설되죠. 그래서 2기, 2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두코바니, 2기, 테물린 2기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기술, 두산 애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렇게 팀코리아로 이번에 일권했다.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온 거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태클이 너무 심합니다. 뒤로 쭉쭉 가겠습니다. 이제 홍보로 이렇게 쭉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있죠. 2009년 아라배미트 바라카 원전 수지율 15년 만에 캐거고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으로 나가겠다. 그런데 얼마나 가시밭길이 있을지 예상이 되죠, 벌써부터. 뒤로 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이 짱 나와 있습니다. 후속 조치 철제히 이행하고. 뭐 이런 건데 과연 체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끈을 계속 붙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자료죠. 2009년도만 해도 웨스팅하우스 미국이 전 세계 원전 사업자 점유율 1위였습니다. 28%. 그렇죠? 프랑스의 아레바가 24%였고. 미국의 GE죠. GE가 20%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미국 업체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주력 모델 뭐예요? AP1000. 이거 가지고 평생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 이거 가지고. 이 뒤로 어떻게 됐느냐. 이 당시에 웨스팅하우스 도시바 나오고 있었죠. 이 뒤로 몰락합니다. 이 뒤로 많은 일들이 생겨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 뒤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로 저기예요. 이 도시. 펜실베니아 또. 여기에 스리마일 섬이라는 곳에서 TMI2 원자로가 파괴됩니다. 파괴돼요. 그래서 주민들을 다 격리시켰어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는데 여기는 폐쇄됐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거 이후에 웨스팅하우스는 30년 동안 일을 못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여기에 화들짝 놀라서 원전 건설 안 한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79년에 일어났다.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두 개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사고는 가장 미국에서 큰 사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아까 그 사고가 일어나기 12일 전에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영화가 북미 전역에 개봉을 합니다. 이게 왜 차이나 신드롬이냐. 옛날 사람들은 그냥 미국 반대편에 동양인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용융이 되어서 냉각탑이 녹기 시작하니까 저 열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 원자력에 관한 사고에 대한 은폐를 다룬 영화가 개봉하고 12일 만에 스리마일 섬에서 저게 터져버리니까 갑자기 국민 여론이 정말 안 좋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우리 원전 신규 건설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웨스팅하우스는 백수가 된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30년 만에 30년을 쉬다가 오바마가 이 당시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해버려서 이게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리 취소가서 이제는 원전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막대한 지연금으로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웨스팅하우스가 30년 만에 다시 백수해서 일자리를 찾은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탕후루를 잘 만드는 장인이라고 해서 30년을 쉬었다가 만들어봐요. 손이 굳고 머리가 굳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보글 원전 3, 4호기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건데 드디어 2023년도 7월 30일 날 상업운전 개시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원래 가동 시작하기로 한 게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세계 사람들이 다 봐버린 거죠. 옛날에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네. 그리고 이걸 지나면서 뭐가 또 일어나냐면 도시바가 파산합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무리하게 인수를 했는데 원자력 기업, 세계 최대 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다가 미국에서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생겼고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고 도시바가는 자기네도 반도체 때문에 힘들고 파산하니까 도쿄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겨우 운전은 시작했지만 다 알아버린 거죠. 옛날에 웨스팅하우스 아니네. 도시바의 지원도 없어. 너네 사모펀드가 데려갔잖아. 이제 사모펀드가 그냥 어떻게든 뭔가 오래서 팔아치우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지. 그리고 너네 6년 전에 하기로 했는데 7년이나 연기됐네. 돈도 엄청 그래서 추가 금액 발생되고 실력이 떨어졌네, 녹슬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체코 원전에서 떨어지니까 그래도 자존심은 있는 거죠. AP1000 가지고 우리가 원천 기술을 줬던 그 시절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절대 그 자존심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 뒤로 가겠습니다. 도시바는 결국 도쿄 증시에서 상장 폐지당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게 크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던 거. 에디슨하고 테슬라의 이 전쟁을 다룬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젊은 시절의 닥터 스트렌즈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에디슨에 대해서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알을 품고 그 따뜻한 마음. 그렇죠? 다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죠. 테슬라는 항상 2인자였고. 이거 뭐야? 테슬라가 뭐야? 테슬라 전기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디슨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아십니까? 자기가 직류 전기를 우긴다고 테슬라 교류 전기가 더 훌륭한데 이거를 디스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수한테 전기 의자를 만들면 교류 전기가 나쁘다고 인식을 할까 봐 전기 의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살아놓고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코끼리를 데려다가 실험해서 죽였어요. 에디슨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에디슨은 미화됐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코끼리를 죽여버렸어요. 에디슨이 자기 직류 전기가 좋다는 걸 하려고 교류 전기로 하면 이렇게 코끼리가 죽으니까 이거 사형 의자 전기 의자로 써라 해가지고 이 실험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에디슨이 알을 품고 이런 걸로 완전 미화돼서 2인전으로 돼버린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쭉 보셨지만 지금 웨스팅하우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지금 보면 지금 약간 목니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랑 프랑스 전력청에게 말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민국은 코끼리가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이 Budap